샛날리 쇼핑이 돌아왔어다 샛날리 쇼핑 노래 판소리 버전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주를 할게 고주 샛날리 쇼핑 샛날리 쇼핑 이제 가면 언제 봐봐 샛날리 쇼핑 샛날리 쇼핑 샛날리 쇼핑 샛날리 쇼핑 샛날리 쇼핑입니다 샛날리 쇼핑 샛날리 쇼핑 샛날리 쇼핑 샛날리 쇼핑 소개를 해드립니다. 백련잇밥 4개. 그리고 곤드레 연잇밥 4개. 그리고 호박고구마 연잇밥 4개에다가 무궁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플러스2. 오늘 랜덤으로 추가 2개 더 드리니까요. 총 몇 개죠? 총 14개구나. 블루님이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레인 뭐지? 블루레인?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뛰고 떠나갈 때 블루레인님 모셨었고요. 손님들 모셨습니다. 로그인해서 채팅을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백련잇밥의 달인이시죠. 네. 저는 그 31년째 백련잇밥을 연구하고 백련잇밥을 사랑해 온 연우당의 한식 장인이라 그러면 거짓말이 오시고 연우당의 백련잇밥을 좋아하는 백련잇 장인이어라. 오늘 한복까지 이렇게 쫙 맞춰 입으시고 진짜 고우세요. 어머니 고우세요. 어깨춤이 정말 납니다. 어깨춤이 정말 나요. 종갓집에서 오신 줄 맘면은 이까로 제가 최고기 때문에 송미영씨 가기 프로세. 정말 15, 15분 연락 주십시오. 네. 백련잇과 같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미영씨. 우리 14개를 드리는 가격이 연우당의 백련잇밥이 비싸요. 맞아요.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백련잇밥 뭐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어디 저기 산골짜기 꼬불꼬불 들어가가지고 이제 되게 한정식집 되게 유명하고 비싼 그런 곳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연잇밥이잖아요. 맞아요. 연우당의 연잇밥이 왜 비싸냐.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올시다. 맞습니다. 네. 소금 한 톨까지 다 들어간 모든 재료가 다 국내산이올시다. 이 말씀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비싸고 써 안 비싸고 써. 아 비싸죠. 비싸지. 그래서 원래 얼마냐. 4만 6천원의 연잇밥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 오늘 무궁화에서만 할인액 18% 할인을 했다. 아 여기 지금은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외래웠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18. 18. 아니 지금 욕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개그는 옛날적 개그고. 18. 할인율이 18 정도의 100분의 18을 할인을 해준 겸. 그래서 4만 7천 5백원 이오시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자취하시는 분 또는 혼자 사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이랑 자취하시는 분 똑같은 말이죠. 자취하시는 분 또는 친혼부부이신 분 있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런거 꼭 꼭 주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삼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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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가입을 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눕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